... ... ... ... 현재 시간 6시 4분 여기는 장터목에서 첫 번째 오름길 прошлang 오름길입니다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콩물이 많이 흐르죠?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오시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도시락용 어이구 직선 시골 상대 아유 아유 개는 안 사셨어? 너무 싫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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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했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요. 아무도 모른다네. 우리의 추억은. 좋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놓고 마른 한마디도 못한 것은 당신의 그 모습이 깨어질까 봐 슬픈 눈동자로 바라만 보았어 별들에게 물어요. 별들에게 물어요. 나의 참 사랑. 늘의 피더원 봄성화와 같은 시원함은 아무도 모른다네. 우리의 추억은. 한마디도 Stefani 또 눈이 쌓이면 아름답던 사람 돌아오리라 언제 보아도 변함없는 나의 고운 사랑 그대로를 별들에게 물어요 나의 참 사랑을 늘 애피던 봉선화와 같은 사랑을 아무도 모른다는 우리의 추억에 나의 고운 사랑이 나의 고운 사랑이 나의 고운 사랑이 나의 고운 사랑 나의 고운 사랑